안녕하세요 수연 집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맛있는 봄똥 대장국 끓여볼건데요 요리할 때 사용하면 너무 맛있고 간편한 코인 육수 공동구매까지 진행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봄똥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빼서 준비해 두세요. 작은 잎은 그냥 사용하시고 큰 잎은 먹기 좋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봄똥으로 된장국을 끓이면 아주 구수하고 시원합니다. 그 다음 무 200g을 도톰하게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2개는 송송 썰어주시고요. 대파 한 대는 반으로 갈라서 등섬등성 썰어주세요. 냄비에 쌀뜨물을 부어주세요. 쌀뜨물은 된장의 잡내를 잡아주고 구수한 맛을 냅니다. 무와 코인 육수를 넣고 7분 정도 끓여주세요. 비밀의 집 코인 육수를 넣으면 육수 낼 필요가 없어 너무 간편하고 맛도 아주 끝내줍니다. 7분이 지나면 된장 1큰술을 풀어서 넣어주세요. 마늘 1큰술, 고춧가루 1큰술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봄똥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봄똥은 많이 끓일 필요 없이 한 번 푹 끓어오르면 됩니다. 마지막에 대파, 고추 넣고 끓이면 시원하고 구수한 배추 된장국 완성됩니다. 간을 보시고 싱거우면 소금 약간 넣어주세요. 쌀쌀한 날씨에 뜨끈하게 봄똥 된장국 끓여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요리할 때 사용한 비밀의 집 코인 육수 공동구매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알에 3g이 아닌 4g 비밀의 집 코인 육수는 타사 대비 천년 재료 함량이 높아 맛이 진한 편입니다. 과하게 진한 맛이 아니라 천년 재료 본연의 맛을 그대로 농축시켜서 요리했을 때 재료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최적의 비율입니다. 제품 구성이 다양합니다. 멸치 진한 육수, 참치 육수, 매콤 해물 육수, 한우사골 육수 이렇게 모두 4가지 맛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분이죠. 고품질이 천년 재료 사용은 물론 화학 부영제와 화학 첨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고 건강한 코인 육수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 진행합니다. 정상가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멸치, 참치, 매콤 해물 한 통 가격은 9,900원이고요. 한우사골은 1만 700원, 4종 세트는 4만 2,400원, 6종 세트는 6만 1,000원으로 가격 대비 상품의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동구매 기간은 1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입니다. 요리 초보자들도 요리의 완성도를 높이기에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비밀의 집 코인 육수와 함께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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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